아빠, 아빠, 아빠 한 달 만에 만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뭐야? 지나쳤어 아니, 아빠 아빠가 아빠를 덮고 자니까, 지금 아빠, 아빠 아빠 속에 진짜 아빠 있다 아빠, 아니 아빠, 아빠 오, 진우까지 일어났어요 아빠 보고 싶어, 나도 갈 거야 아빠, 아빠 만세 얼마나 좋아 와, 아빠 아나 좋아 진우 맞네, 아빠 진우 맞네, 아빠 저기 가 아빠 너무 자다 깼어요 아빠 알아봐 잘 잤어? 또 한 달 만에 보니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낯을 좀 가려 이거 뭐야? 봐봐, 이거 피해 아빠 밖에 이상한 사람이 와 있어요 아빠 많이 컸다 아빠 많이 컸다고? 귀여워 나 울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어젯밤에 왜? 어디? 아빠 늦게 왔어 아빠 늦게 왔어 비행기가 늦게 왔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울었어 밤에 울었어 밤에 울었어 아, 그랬구나 기다리다가 울다 잤구나 그래도 아빠 왔잖아 근데 내 몸 자고 또 가잖아 어떻게 왔어? 아, 저렇게 얘기해 주면 아, 저렇게 얘기해 주면 아, 진짜 아, 진짜 아, 사랑이 너무 느껴진다 오, 자동차 아빠 아빠 진짜 아빠네 아빠 아빠네 디노야, 잘 있었어? 이리와 세 명 더 이리 와봐 컸 선생님이 나만 줬어 왠 줄 알아? 왜? 내가 선생님 수업에 달하는 한 얘기 많죠 수업 잘 해서? 응 나는 이녀 나는 이녀 아니, 안고 싶은데 아빠네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우리 애기 안아보고 싶은데. 아빠 벌쯤, 아빠 벌쯤. 이거 내 친구인데? 진우야, 이거 아빠야. 아빠, 아빠. 진짜 아빠야. 다른 아빠 아니야. 아빠 그냥 샥 하고 왔어. 진우야, 아빠야. 아빠. 미련해, 미련해. 뽀뽀 안 먹혔어요. 뽀뽀 실패? 아빠 베개가 익숙하니까. 이 사람이 아빠인데. 아빠.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야? 이게. 진우야, 여기 진짜 아빠야. 좀 서운했겠다. 얘는 말하지 않고 이 아빠는 말하잖아. 속상해. 아빠, 근데 이제 나 빨맨도 잘 보여. 진우야, 이거 아빠 아니야. 이거 아빠 사진이야. 이게 아빠야. 베개 아빠랑 진짜 아빠랑 한번 붙어야겠는데요. ㅎㅎ 땡이 아빠랑 좀 거기다. 진우야, 이거 봐. 까지. 스팸 다행이. 하면서요. 한글자막 by 한효정